그럼 혹시 제가 추갈모진 입장에서 방금 생각한 게 몇 개 있거든요? 그림판 공이 여기 있으면 10명의 선수가 이걸 둘러싸는 건 안 됨? 이거 안 되나요? 공이 여기 있으면 다 이렇게 둘러싸는 거지 이거 가능? 실제로 했던 경기 있음 혹시 어떻게 됐나요? 도중에 뺏기고 바로 골 만약에 진짜 실력적으로 절대 못 이기는 상대가 있으면 0대0으로 최대한 끌어서 무승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쌍류기 먹고 싶은 건가요? 승부의 세계에 그런 게 어딨음 그냥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하는 거지 아니 이길 수 있으면 3연속 벙커링 해도 무죄 아니야 중요한 건 결과니까 그죠? 어? 농구도 그럼 농구에도 적용 가능? 농구에 이렇게 공을 두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발짝 움직이고 패스 한 발짝 움직이고 패스 가능? 이거 가능? 다 같이 으쯔 하고 한 발짝 움직인 다음에 패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으쯔 하고 한 발짝 움직이고 움직이고 아 공격 제한 시간이 있네 아쉽다 그럼 축구에서 하는 걸로 길어왔네 애매하니? 아 좀 아까운데? 이거 그냥 이렐 먼저 아니다 내가 오고를 보는 선택티도 있었겠다 게임이 가버렸네? 뭔가 이렐 먼저 봤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깝다 아이고 못 봤구나 사일러스야 그럴 수 있지 좋습니다 음 오공을 한번 잘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깝게 그으음 괜찮아 사일러스 호방가면 좋으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나마 둘 다 잡았네요 살려줘 와 너무 세다 아니 데미지가 말도 안 되는데요 이거는? 미친 원숭이가 내버렸는데? 오 좋은데요? 오곰바지 자금 좋습니다 자 모란검이 나왔죠? 무조건 사려 그냥 스턴 맞으면 바로 죽음 무조건 사림 꽝가 이게 맞아? 잡았다 다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교환이면 다행이다 와 진짜 아까운데 저거는? 해치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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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너무 아까운데? 넘겨줘 어 안되나? 좋습니다 어 안되나? 넘겨줘 오공을 좋아요 어? 이거는 좀 저기는 모르지 않을까? 아 전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에라 모르겠다 붙습니다 탈포 탈 때가 찾았다. 난 중. 에라 모르겠다 그냥 풀어. 나이 승. 좋아요. 어? 어? 그치. 좋아요. 어? 나이 승. 마구마구 이득 보는 중. 어? 상대 줄줄이 소세지인데? 이게 뭐야. 어 일단 뭐 좋았습니다. 아 좀 잘하면 될지도? 이런식으로 일을 좀 늦게 쓰면 될지도? 된다. 좋. 좋습니다. 어?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이거는 좀 아닌듯함? 어... 네? 어? 와 도냐 에바. 아 너무 아쉽네 이거는. 어 근데 이즈가 좀 잘하긴 했다. 그래도 교환이 좀 됐네요. 나름대로. 그래도 교환이 좀 됐네요. 나름대로. 그래도 교환이 좀 됐네요. 나름대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굿. 아니면 뒤늦게 오나 상대팀? 치아는 다 잡아놨는데 우리가. 연습생이 어디 colorshandoico BEN CORK 씨esiys? 나이ист응. 호랑이 둘에 들어가도 점심만 차리면 사라 나올 수 있다. 그쵸? 어? 이걸 사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까비 에라이 아깝다 살만하긴 했는데 이 플래시가 픽나가지고 잘 쩔어갔네 좋지 않은데 이러면 천천히 합시다 그냥 내가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될게임이 아니야 에헴 뱅가도 다른데서 하니까 그냥 천천히 합시다 제가 뭐 할 필요없다 잘해서 그래도 이득하고 있어요 언딜 잘 커서 한타 그냥 비빌만 하겠다 한타 잘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빨면 할만한데 까비 좋습니다 내가 사이드에서 안죽으면 낼 것 같은데 이렐한테 아예 뚫리는게 아니면 이렐 미드쪽 이러면 가야겠다 좋습니다 야 너무 아픈데 이거 와 이게 안 맞아? 까비 까비 와 다행이다 진짜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다 천천히 이러면 또 할만하죠 좋아요 아이고 우리 왕자님 지켜 죽는다 왕자님 굿 이거 바론 셋이어서 먹게 냅두고 바텀을 막둬 이거는 덩글을 터나? 덩글을 터나? 죽습니다 와 이거 센거 봐 궁무가니까 죽지도 않아 못잡을 뻔했네 이제 이렐리야 이기나요 알려드렸습니다 한타만 잘하면 되지 그쵸? 이렐리 못 큰게 아니라서 한타만 잘하면 되지 그쵸? 알아듬 다행이다 이제 이렐리 못먹는다 근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수고의네요 아 불요? 나잇â 살려줘 흐어어어 고마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